페라티비 BJ 빅머니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또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 BJ 빅머니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네요. 그래서 비닐을 벗었어요. 제가 원래 머리가 없긴 하지만 머리를 이제 조금씩 길러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이제 따뜻해졌고 요즘 이제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큰 이슈들이 이제 정리가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 그 정치가 좀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경제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자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정책자금 관련한 트렌드 이런것들이 조금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공기관 이런데 내용을 봤을때는 그닥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씩 둘씩 굉장히 이제 정책자금에 대한 이런 관심도 관심도도 좀 많이 전문적으로 이제 좀 많아졌고 또 이런것들을 좀 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시기에 또 우리 한국개설기술개발협회 이 정책자금 전문기관으로서 좀 뭔가 자리매김을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기가 이제 드디어 오게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제가 외부 면담 미팅 지원을 가는데 전에는 미팅을 하면 정책자금 관련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대표들이 잘 못 알아듣고 뭐 담당 실무자 뭐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아는 수준이라고 해봐야 뭐 용자보증해서 뭐 기보신보 이정도나 알지 뭐 중진공 뭐 요정도 예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름들은 조금씩 네 다 이제는 알고 정책들이 좀 네 많이 이제는 좀 기업대표들이 알면서 아 이걸 활용해야겠구나 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찾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근데 문제는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거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이제 지금 올해도 뭐 거의 뭐 2.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죠. 네 어 지금 실업률은 거의 10%를 훌쩍 넘어서 지금 네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지금 아 현 현황입니다. 지금 어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는 입장으로서 네 어 정치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이제 에 조만간 뭐 대통령 선거도 또 하게 되면 안정화가 좀 되겠지만 아 경제적으로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아 또 중국이 또 거의 뭐 대부분 수출 이런걸 또 다 막아 버릴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중국 수출의 의존도가 아 꽤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 다국적으로 이렇게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판로를 좀 많이 개척할 수 있는 이런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공기관은 에 중국 쪽 어 수출 쪽 지원하는 것들을 아마 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에 예 그렇게 계속 늘 하던 대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참 그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좀 이렇게 다각화를 하려면 다양한 나라에 이제 좀 아 수출 판로를 좀 많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공기관 담당자들의 그런 눈높이 라는 건 아 여직 아직까지도 늘 하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잘 수출을 하면 거기다가 다 돈을 쏟아 부어서 에 지원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정책 방향 에 이걸 좀 빨리 바꿔서 에 중소기업들이 에 수출 판로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좀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에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아 볼 내용을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볼 내용은 음 여러분들이 아 우리 그 정실미 카페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에 카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뭘 봐야 되냐 제일 첫번째 에 이제 컨설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에 기업 r&d 지도사에 관련돼서 예 이 교육을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교육을 좀 보셔야 되요 자 이걸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 자 어 지금 제가 여러 그 공춘 공공기관 뭐 뜨는 뭐 어떤 협회 또는 뭐 기관들 하고 좀 제의를 좀 많이 지금 하려고 이제 이런 여러모로 좀 많이 좀 연락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담당자들은 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네 요런 좀 공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요런 준비를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여기서 조금 한번 말씀 드리면 어 경기도 경제 과학진흥원에서 음 r&d 플러스 제고 에 사업화 컨설팅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컨설팅 퇴직 전문가 보직 공고를 합니다 아 이거 제가 기획했던 내 퇴직 전문가 컨설팅 양성 이 과정을 여기저기 다가 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에 엉뚱하게 경기도 쪽에서 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예 중소기업의 현장에로 해 기술 해결을 위한 중단기 r&d 과제 발굴 개발교제 사업화 경영관리 등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퇴직 컨설팅 전문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걸 하려고 하면은 결국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퇴직 전문 인력들이 예 예 r&d 를 알아야죠 r&d 를 알아야 뭐 이걸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 3월 중순인데 오늘까지가 이게 신청 마감 이에요 그래서 혹시 요 해당 사항이 제한 조건이 있어요 두가지인데 나이가 좀 있어야 되요 나이가 좀 68년생 에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을 하셔야 되구요 어 주소지가 에 경기도 소재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재지에 혹시 퇴직 하신 분들이 어 1인 사업자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1인 사업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공기관에서 세금 개선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으로 하면은 이제 수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월 150만원의 급여가 있고 또는 이제 매칭이 이제 기업이 되면 보통 뭐 5개 이내 기업이 겠죠 그러면 월 25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기업별 월 4회 정도 온오프 컨설팅을 한답니다 최초 최소 1회 이상 예 기업을 방문을 하면 좋다 뭐 차비값 드리니까 갔다 오란 얘기겠죠 네 그래서 기업지원사업에 업무협력을 내 이 기술 아니 경제도 경기도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진흥원 예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 소통방송 아 소통방송 음 뭐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는 건데요 네 그냥 들으세요 네 이걸 라디오도 같이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이거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에 아무래도 좀 듣는 라디오 처럼 듣는 분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 이라는 건 어 저한테 편지를 쓰세요 그럼 제가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네 아 아니면 네 문자를 하세요 그럼 문자를 읽어 드릴게요 우리도 라디오 처럼 음 사연 읽어주는 방송 뭐 이런거 해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무튼 그래서 어 이 1인당 최소 3배 최소 3개 참여기업 매칭이 필수로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기업 모집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r&d 역량에 강화를 위해서 또 교육 제공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어 우리 또 여기다 한번 r&d 강화 교육에 대해서 좀 음 전문가로 위총리 명함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컨설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에 r&d 분야 r&d 분야 에서 네 실무 작성부터 에 코칭 아 유치 컨설팅 해서 r&d 자금 유치 컨설팅 네 이런 부분 또 사업화 에 사업할라면 뭘 알아야겠습니까 특허와 에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야겠죠 예 기술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창업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아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 그리고 경영지도 컨설팅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 많이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대표들을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뭐 그다 큰 지원이 별로 필요 없고 이런 교육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원분야 우선순위로 선착순 지원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파트를 r&d 파트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전문가가 되려면 우선순위도 1순위에요 우선순위 예 이만큼 아 이만큼 그만큼 r&d 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채직 전문가 모집을 3월 15일 오늘까지 입니다 오늘 수요일 내 3월 15일까지 이 모집 공고 보신 분들은 바로 지원해 주시구요 아마 올해 사업해서 잘 되면 내년도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내년도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교육을 좀 받으셔야 겠죠 r&d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무얼 가봐야 되요 기업 r&d 지도사에 양성 교육을 좀 내 들으시면서 현장에 경험을 좀 쌓으시면 이 퇴직 전문가로서 뭐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r&d 전문가인데 지금 이 보면 여기 산학연 전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왜 산학연 이냐 지금 공기관에서 많이 밀고 있는게 이 산학연 관련 이런 컨소시엄 관련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필요 없어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들은 다음과 같이 r&d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퇴직자 뭐 이런 분들 그래서 68년생 이시니까 대량 나이로 추산하면 51세 이상 되시는 분으로 볼 수 있겠죠 뭐 50세 50세 이상도 되네 좀 이상하다 발음이 아무튼 5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필히 기업 r&d 지도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셔서 기업 r&d 지도사로서 또 r&d 전문가로서 이렇게 퇴직 에 전문가로서 아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어 사업자 내 가지고 하면 되구요 최대 5개 기업까지 에 멘토링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5개 기업 한 기업 당 뭐 지금 어 최대해서 월급 250 정도 오니까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네 실상 다음과 같이 3월 15일까지 에 이메일로 에 이메일로 제출하고 에 우편 뭐 원본 제출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6시까지 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51세 이상인 분들 또 퇴직자인 분들은 에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아 네 별풍선 4 그래요 별풍선 별로 신경 안 써 가지고 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메일로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네 뭐 특별히 뭐 또 준비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냥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걸 뭐 혹시 보시고 아 나도 좀 그럼 컨설팅 전문가로서 좀 활동을 해봐야 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에 기업 r&d 지도사 양성 과정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r&d 양성 과정에 하시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이게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만 이렇게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보실 수 있지만 여기 하나 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감안하시면 되구요 에 당연히 이게 지역에 어떤 아 정규직 음 정규직은 아니고 좀 어떤 질적인 고급 에 전문가를 좀 양산 하자고 하는 이런 아 야 이게 이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업자 잖아요 이거 1인 사업자 사업자를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네 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 기업 r&d 지도사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 어 부담없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뭘 배우느냐 에 리스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다음 같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어 진행 절차 아 특허 네 벤처 네 다음 음 어 사업계획서 관련 내용인 부분 그 다음에 현장 대명평가 관련 내용 그리고 중기청과 산업부 산자부 네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사업 과제들 볼 수 있는 것들 네 맞아요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라고 하는 내가 에 통피합 됐어요 예 그리고 아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이 정부 지원 사업까지 해서 토탈에 전체적인 r&d 사업 관련 내용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아 통합이 대세 그거 시간나면 하는 거에요 그냥 통합했다 부나 분할했다 통합했다 분할 했다는 네 그 쓸데없는 세금 낭비 하는거에요 그거 네 별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그냥 기관들이 통합되면 아무래도 웹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수월해지는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오 재밌는 사이트도 하나 같이 발견했어요 네 하다보니까 네 그래서 어 좋은거 같아요 그거는 네 통합하는건 좋은건데 그 사업들을 운영하는 주체가 여러 곳이 되는거 에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 과정을 수강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부 이제 그만하시고 직접적으로 기업을 에 방문하셔 가지고 컨설팅의 경험을 좀 쌓으시는게 좋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네 누구든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 뭘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긴 해야 되요 그런데 이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이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계속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계속 어 내용들이 바뀌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관들이 통폐합되거나 또는 뭐 분할한다거나 또는 전문화 되는 새로운 기관도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 그걸 다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엔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보면 지난 자료들을 찾게 되고 또 신사업에서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통폐합되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에 별 사용이 별로 그렇게 잘 안되요 그러니까 직접 기업에 컨설팅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들도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컨설팅을 하셔야 지만 전문가로서 자리를 좀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할 때 이제 옛날에는 좀 생각을 오래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생각했으면 바로 결정해서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겨서 행동과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전문 인력들이 이런 r&d 전문가로서는 이제 아마 확대가 될 거예요 조만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사업들이 또 산자부 에서도 예 지금 하고 있고 또 여성 관련 사업들은 여성 여성 관련 여성 대표자 또는 여성 창업가 또는 여성 그치 여성 자체죠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적인 이런 과정들을 많이 지금 오픈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기관 쪽에서는 지금 다른 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 뭐 이틀 또는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r&d 관련 이런 홍보 또는 세부적으로 실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막상 가서 들어보면 아 짤막짤막한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일 뿐입니다 직접 막상 해보면 음 그건 단순히 아 어떻게 보면 그냥 법에 있는 내용일 뿐이지 그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파트 부분을 경험을 해야지만 아 그 사업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고런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개별 교육들은 많이 들으시는게 좋긴 하지만 음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어 개별 교육도 많이 들으시면서 현장을 현장을 좀 경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 이런 개별 개별 내용들이 뭐 업무 편람에 나와 있고 하지만 실상 그 업무 편람에서 이제 그 어떤 컨설팅 대상인 어떤 기업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 업무 편람 전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 현황에 따라서 파트 파트별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려면 결국 아 경험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 모의 경험도 괜찮아요 모의 모의 경험 뭐예요 진짜 이렇게 기업에 컨택해서 가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간접 경험들 뭐 이런 것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 양성 지원 사업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수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앞으로 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거 말고 또 제가 그 창조 혁신형 아니 창조 대조 전 아 예 이름 헷갈려 창조 혁신형 제도 전 에 그 기술 개발 과제 에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설명회를 가보니까 그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또 기정원 쪽에서도 앞으로 기업에다가 이제 r&d 매칭 사업 이런 것들 한답니다 근데 여기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다른데 에서도 일반에서도 지금 이런 r&d 지도사 관련해서 r&d 지도사가 아니지 r&d 전문가 r&d 어 관련한 이런 실무자 같은 것들을 좀 양산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는데 요게 조금 아 그 여성 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소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여성과 노인 51세 이상이면 노인은 아닌데 좀 장년층 4 중장년층과 여성들 특히 이제 뭐 경력 단절 이라든지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하기 어려운 아 이런 분들이 일반 교육 뭐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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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도사 교육 뭐 이런거 받아 봐야 월급 150 이상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로 활동하시면 충분히 에 월 300 이상 이렇게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양산을 조금 제 양산 양성 양성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지도사 교육 4 뭐 교육비 비슷하다는 말을 또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교육을 딱 받고 나면 답 다 생각이 바뀌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파급 파급이 있어요 이 기업 r&d 지도사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 확장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는 협력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국제 기술 개발 협력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구요 또는 뭐 해외 기업들에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소싱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되실 수도 있구요 또는 기업의 재무 전담 담당자로 또 재무 이사로 뭐 이렇게 한 기업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실 수도 있고 스카우트 받으실 수도 있구요 어 또 어 저처럼 이렇게 어떤 협회 소속으로 소속 소속은 아니고 어 협회하고 이렇게 어떤 연계성을 가지면서 음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진짜 진짜 여기저기도 다 갈 데가 없다 하시면 에 보험사와 에 법인 컨설팅 하는 업체 이런데서 스카우트 되십니다 4 제가 이거 활동하고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3개월 정도 어 이게 어느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예 아 여기서 안정화 라는 건 이제 어떤 기업 대표들과의 있던 어떤 이제 소통이나 소통이라기보다는 좀 r&d 에 관련된 이런 어 상담 컨설팅을 많이 다니면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어 어 얼마 안걸렸어요 거의 뭐 한 석 달 석 달 정도 이렇게 에 기업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에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그분들이 에 굉장히 어 스카우트를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4 근데 예 안갔죠 4 갔으면 매월 뭐 꽤 많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긴 하겠지만 어 저는 좀 더 큰 에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예 제가 제안을 거절했지만 어 이 기업 r&d 지도사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업 현장 활동에 딱 어 더더말고 덜도 말고 한 최소 100군데 정도의 기업과 아 대표들과 이야기를 좀 에 하시면 에 어 충분히 에 이치 지도사 교육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 수료하신 분들은 네 충분히 어디 가서도 에 뭐 무시 당하지 않고 에 대우 받으시면서 아 아 일하실 수 있는 네 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메인 핵심 테마 내용은 마을 기업입니다 마을 기업 네 마을 기업 인데 이 마을 기업은 행정안정부 에 맞나 모르겠네 안전행정부 행정안정부 행정안정부 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요 밑에 나올 거에요 이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2010년 쯤 부터 이게 시작이 됐더라구요 보니까 어 요걸 기획을 2011년인가 그때부터 기억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300개 1300개 정도의 마을 기업을 지금 육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네 행정자치부 행정안정부가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자료가 2017년 자료가 없어요 시행지침이 2016년이 끝이에요 지금 최신 자료의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2016년 업무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데 2017년 자료가 아마 지금 아직 공지가 안나온 것 같은지 아마 이 갱신이 되면 공지가 될 것 같은데 다음 같이 에 뭐 전체적인 내 운영 체계와 기간별 역할 그리고 마을 기업 지원기관 선정암부터 시작해서 예 어떻게 해서 사업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페이지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볼 순 없구요 아 우리는 항상 내용은 대충대충 네 현실은 네 꼼꼼하게 해서 마을 기업이라는 게 뭐냐 마을 기업이라는 건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어 예제 예시를 좀 드리면 은 음 예시를 좀 드리면 은 그 뭐 어디 이제 지역에 혹시나 뭐 이렇게 콩나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유기농으로 이렇게 양하게 만들어서 두부를 만들어 판다 아 그 지역의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두부로 만드는데 두부를 참 내 유기농으로 만든다 그럴 때 이제 혼자 만들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최소 몇 명 이상이 같이 이제 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 마을 단위 기업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이런 건 다 무시해요 다 이런 거 별로 배제하고 중요한 건 자생령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형 마을 기업 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 구요 일단 먼저 예비 마을 기업 이라는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 교육과 아 또 재신청을 위해서 한 해 하시면 되구요 마을은 에 구 단위도 되구요 동 단위도 되구요 네 그런 상관없어요 네 그냥 한 같은 지역이시면 됩니다 같은 시나 에 구 네 지역이면 되세요 그래서 마을 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됩니다 네 비영리 사회단치나 조직은 안 됩니다 비영리 사회단치 안 돼요 다음과 같이 순수익 10% 이상 네 돼야 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에는 30% 이상이 되셔야 된답니다 사업비 지원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안정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조직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으로서의 조직 형태는 여기 나오네요 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업법 경제 경영채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어야 함 어 협동조합 여기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협동조합법 기본 협동조합 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협동조합이라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 도로 추천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어야 되는 거네요 네 협동조합 된다고요 협동조합 된다고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에 비영리 아니에요 이제 공익도 조금 추구를 해야 되요 자 마을 기업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또 개인의 이익도 출자자 개인이 이제 어떤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협동조합 안되나는 건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협동조합 된다고요 네 마을 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자자는 몇 명 예 다섯 명 다섯 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섯 명 이상 마을 규모 지역 범위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수의 수출자자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권장 사양은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 10명 이상 마을 기업인데 이거 생각보다 지원은 그닥 별로 높진 않아요 네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돼요 마을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된답니다 세금 많이 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자자 1위는 30% 미만이어야 되고 특수 관계인들은 절대로 50%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쉐어 해라 이렇게 나누어 가져라 뭐 그런 뜻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기부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어 창업부터 마을 기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네 뭐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이 방법이 너무 많아요 개인 창업도 있지만 협업해서 동업해서 창업하는 것도 있고 마을 기업으로 해도 되고 협동조합도 있고 영롱조합도 있고 법인도 있고 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창업하면 어떻게 되요 라고 물어보면 네 그런 질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어 있던 기업을 마을 기업 네 당연히 여기 지금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네 여기 일정적 이렇게 출자자 회원이 되시려고 그러면 네 이 출자자 자체가 뭐가 돼야 되요 네 사업자가 되어야 겠죠 사업자가 당연히 네 뭐 혼자서 1인 네 개인으로 네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정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월급제로 안됩니다 그러면 직원으로 해야지 마을 기업 안되겠죠 이름이 마을 기업이잖아요 왜 마을 기업이에요 마을에서 한다는데 마을에 있는 기업들끼리 모여서 한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에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지역 범위 아까 물어보셨는데 에 에 군의 경우는 에 거주지가 읍면이어야 되고 서울이나 뭐 6개 광역시는 에 거주지가 에 구 여야 되고 어 행정구가 있는 시인 경우에는 또 구 안에서 해야 되네요 아 읍면 지역에 있는 도농복합도시 일 경우 읍면 거주지 또는 에 동지역 전체 아 어 뭐라구요 시 도 마을에서 안하는 기업도 있나요 마을에서 안하는 기업 어 그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음 마을에서 안하는 기업이라는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같은 마을 안에 있어야 된다구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음 시 도에서 인전하는 경우 제외적으로 이제 인정한다고요 사업 성격 주민 생활권 사유 등으로 인해서 여기 마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 대전에 마을 기업은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같이 여기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다음과 같이 에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이런 사업 계획은 안 된다는 거 어 이거를 하나의 뭐 어떤 기업이라고 단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단체 어떤 사업 수행을 해요 마을 기업 사업이라는 걸 수행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에요 어 다음과 같이 에 복지법인 네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 어 타기관으로부터 에 이런 것들 받으면 안 돼요 네 중복 제안 예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네 중복 지원 안 되고요 다음 농촌 공동체 회사 농림부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정부와 마을 이런 유사 지원 사업하고는 에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정부 지원 보조 사업 같은 것들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러나 광역 음 단 자체 단체장 또는 기초 자체 단체장을 에 승인하면 예비 사회적급 사회적 기업 같이 하실 수 있구요 어 이게 특이한게 교육도 또 받아야 되요 교육이라는 게 필수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건 좀 있다 얘기하구요 이제 사업비 지원을 받는데 마을 기업 사업비는 차수별로 차수별로 네 이렇게 차등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은 1차 년도 5천만원 한도고 2차 년도 3천만원 한도 입니다 그래서 어 마을 기업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유통형 마을 기업과 신유형 마을 기업 등 에 요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사업비가 에 별도로 된다고 합니다 어 최초 2회로 나누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급을 해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래서 개실로부터 12월 달까지 그래서 보통 3월 이제 시작하면 9개월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게 이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으로 보통 20% 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예시도 보조금이 만약에 5천만원 최대로 받는다 그러면 20%는 5이 1천만원이니까 총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구요 보조금이 3천만원이다 그러면 자부담은 6백만원 이므로 20% 네 3이 6백 그래서 다음과 같이 3600이 총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닥 그렇게 많진 않아요 1천만원 2천만원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이 되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이게 대부분 다 가내수공업을 조금 더 예 협업화를 통해서 아 사람들이 안정적인 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뭐 어 규모를 뭐 엄청 키우고 그 이름 자체가 마을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키우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1차 년도 경과시 사업을 평가합니다 사업평가에서 2차 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차 년도로 어 사업비로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렇게 사업비 계산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구요 어 그래서 이게 잘 되시면 우수마을기업과 스타 마을기업 이런 부분을 예 또 별도로 인정을 해줘서 사업비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나왔던 내 사업 예 근데 이게 대부분 거의 뻔해요 마을이기 때문에 뭐 두부 기름 뭐 이런 시장하고 약간 연관된 네 그런거 그래서 팔로 확보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보니까 어 뭐 위메프 위메프랑 또 농협 농협마트에 예 이렇게 또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협약을 맺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교육을 실시하고 또 경영 자문 서비스 그 다음 박람회 참여 예 다음과 같이 백화점 지역 유통점 이런 팔로 지원들 해서 온라인 판매처는 위메프 예 지역 유통점은 농협 예 이렇게 멘토멘티 연결해 가지고 경력 노하우도 이렇게 전수한다는데 네 이런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다음과 같이 스타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네 이 마을 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 되려면 이렇게 지원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수출 쪽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 그 뭐 김이나 아 또 뭐가 있죠 아 김하고 또 뭐가 있지 외국에서 좋아하는게 뭐 그런 것들을 좀 수출 팔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걸 좀 지원을 해주는게 좋지 이게 뭐 전국 단위 마을 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런 데 쓸데없는데 돈쓰고 예 아직까지도 요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요거 지나면 아 해외수출 관련 지원도 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수마을 기업이나 이런거에 선정이 돼야지 에 스타 마을 기업이나 이런것들이 되면 아마 추 지원이 예 해외수출 쪽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시도 단위에서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같은 곳에 있어야 되요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 마을 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다 마을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뭐 푸마시도 하고 두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없어졌죠 예 다 서구 문명을 너무 많이 잘 받아들여 가지고 또는 기초단체 에 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유형 마을 기업들을 발굴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복잡하잖아요 관리 운영하는 거 있어서 그래서 교육도 네 시켜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좀 더 향상이 좀 되면 좋겠어요 이제 한 10주년이 조만간 될텐데 그죠 예 같은 동에도 다수의 마을 기업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네 상관없어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상관없어요 다음과 같이 네 지금 네 교육 교육 프로그램들이 2월달까지 지금 다 끝났어요 2월달까지 그리고 지금 아 심사 들어가셨고 네 이제 조만간 심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마을 기업들이 이제 또 여러 개 생길 거에요 보통 한 100 100여 개 정도 뽑는 것 같아요 100여 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 2차 심사도 이렇게 실적 보고서 정상 보고서 이런 것들을 또 제출하게끔 되어 있구요 아무래도 이 경영 운영 방안도 좀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던 분들은 어려우니까 그죠 네 상가연협회 님 자꾸 네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그런 쌀떼게 없는 질문 하는데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원기관 공고 선정은 당연히 에 광역자치 단체에서 에 공고와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구요 어 좀 특이한 것은 지역대학의 산학 협력관이나 에 단체 법인 연구원 등도 같이 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 협회와 같은 단체도 아 지원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구요 또 마을 기업 협의체 에 에 등이 참여하는 내 지원 강 지원 기관은 에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을 기업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 상가에 있는 업체가 30개 정도 있는데 30개가 모두 마을 기업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을까요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상가에 사는 사람들은 타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위탁 계약을 또 이렇게 체결을 해서 그만큼 예산 범위를 위탁해서 준다고 합니다 자 뭐 아무튼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 내용들이고 이렇게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에 마을 기업 회원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교육 같은 걸 해주는데 마을 기업 해당 시도 지원 기간 해당 시도 지원 기간 우리는 서울시 이런 쪽으로 내 지원을 아 할 수 있나 이것 좀 알아보면 좋겠네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별은 요렇게 필수 과정이 있어요 필수 당연히 에 기본은 무료에 기본은 무료 4시간 무료 그러나 아 입문이 무료 기본과 심화는 네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로 지원이 된다는 거 아 다음과 같이 그래서 전문과정 교육 이수 시간은 비용을 자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교육들 2차 지원 신청자나 이런 대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 강화 필요 교육들 어 여기에 우리 협회에서의 또 r&d 관련 지원 교육을 또 해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좀 수출 쪽 이런 것들을 r&d 로 에 연결을 시켜 주면 굉장히 좋은 아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24시간에 신규 마을 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 24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요받아야 되 필 필 교육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얘기만 해 가지고 서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으샤샤 이런거 아니죠 이게 계획을 하셔야 되요 이게 서로 협의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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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연간 계획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을 기업 공고는 광역 자치 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 예시로 좀 하나 보여드리면 서울 쪽에서 한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서울 어디있냐 뭐지 마을 기업 육성사업 지침마을 전라도고 경기도 이건가 봅니다 어 타지역이 아니면 된지 않아서 서울 쪽을 하나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예 경기도 꺼내요 경기도 꺼 서울 쪽이 아니라 경기도 꺼 자 다시 서울 거를 좀 하나 볼게요 내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쪽을 하나 보고 싶은데 서울 쪽이 이건가 아 이게 서울이네요 자 서울특별시의 마을 기업에 대한 공고문을 잠깐 네 보고 갈게 이게 오늘 어 타지역이 아니면 다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일 없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아 다음과 같이 2017년 서울시 마을 기업 사업비 지원을 네 3월 17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예 지원 기간이네요 보니까 사업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급하게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년도 6개 2차 년도 연장하는 건 아무래도 1차 년도 사업을 수행한 데가 있으니까 10개 내외 정도로 합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5천만원 5천만원 맞죠 5천만원과 3천만원 네 똑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편 접수는 절대 안되니까 방문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 소지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시간 필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내년 대비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건 오래 못하세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지역센터 광역센터에서 교육을 접수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네 교육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요 상황을 좀 보셔야겠죠 아 조직형태는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영놈조합 네 이런 법인이어야 안되겠는데 법인 5명 이상 자 개인 되요 안되요 개인 안되겠죠 출자자는 5명인 경우에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자 다시 또 나왔죠 자 상가연합회님 여기 보세요 뭐라구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상가는 지역주민이 아니라니까요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요 6인 이상 출제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네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역이랑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어야 하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되겠습니다 자 요기가 핵심 포인트죠 지역이랑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네 그 자치구이어야 합니다 지역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자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에 육성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 공모적 구수까지 6개월 이상 경관 마을기업은 2차 년도 지원 신청 가능 어차피 9개월 동안 사업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2차 년도 지원 신청 할 수밖에 없어야 하게 됩니다 네 뭐 한번 탈락하면 네 보안호에 다시 네 재신청할 수 있구요 제출 서류가 다음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구요 네 이렇게 당연히 내야 될 거 내고 어 다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잘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농촌 공동체 회사 또 정보와 마을 이런 것들 아 이렇게 또 얘네들도 마을도 하고 기업도 하고 이렇게 하네 네 몰랐네요 고용부 행자부 농림부 요쪽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 1차 년도 또는 2차 년도 최종 지원합에서 종료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이게 기반이 뭐겠어요 이게 자립성 이죠 자립성 네 자립성 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원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고걸 좀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에 먼저 당연히 현지조사 네 이건 다 똑같아요 어딜 가도 서면 현장 대면 네 이런건 뭐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브리핑 후 심사 다 똑같애 평가 방식 다 똑같애 네 그래서 보면 담당 부서들이 다 뭐예요 일자리 취업이잖아요 일자리 취업 뭐 도시 조금 있고 대부분 다 일자리 일자리 하고 취업 관련된 거에요 그래서 예 지역에 있는 일자리 분들 일자리 양산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관련사식 잠깐 보면 네 사업신청서 당연히 기본적인 구조로 네 하시면 되구요 예 2차 년도도 마찬가지고 네 사업계획서 기본적으로 네 프로젝트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필요성 개요 에 기대효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구요 예산 예 또 또 나오네 비목별 예산 해가지고 뭐 예시까지 이렇게 쭉 다 나와 있구요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근거 사항들 다음에 네 뭐 여러개 사업들 할 수 있으니까 b 사업도 있네요 a 사업만 있는게 아니네 아 그리고 다음과 같이 3년간 수입 및 지출 계획서 이렇게 해서 내 쓰는게 있는데 실상 이거 관련하는 담당자들도 이걸 어떻게 얼마 금액 금액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런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대충 붙여 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구요 어 마을 기업 회원 명단은 몇 명 하라구요 네 10명 10명 정도 하면 좋다고 됩니다 10명 다음 실적 보고선 당연히 네 사업이 끝나면 네 그때 끝나기 전에 네 끝날 때쯤 제출을 해야 되구요 어 다음과 같이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랑 온라인은 온라인은 위메프 이 두군데랑 지금 얘네가 제휴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예시로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뭐 요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하나 온라인 마켓은 g마켓 옥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 이렇게 사업계획서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이거 다 쓸라 그러면 그래서 예 여러분들 저희 협회로 전화하세요 잘 어려우면 옆에랑 같이 하시면 네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맡기시는게 좋아요 편하게 다음과 같이 에 지급신청서 해서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해서 네 사업비를 받으시면 되구요 어 사업계획이 또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서도 있고 네 지원약정서가 있습니다 지원 약정서는 예 5년 5년 예 다 똑같아 보조금 지원 종료 후 5년 4 출연금 r&d 사업도 마찬가지로 5년 정도 이런 예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을 유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아 뭐 특별히 더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뭐 현지조사 하는 이런건 모두를 하는 거니까 4 예 그리고 아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 이런것들 다시 다 재확인해 가지고 내 잘못 사용하시면 네 당연히 환수 되겠죠 다음 적격 검토 확인서는 연장할 때 또 이런거 해야 되고 지원사업비는 이건 영수증이고 왜 카드도 지급해 주네요 그래서 카드로 쓰시면 되구요 대략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서울시 에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에서 이제 하는 마을기업에 관련된 내용 자 다시 돌아와서 마을기업 신청서는 아까 본 대로 그런 것들을 내 하면 되고 그럼 적격 검토에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구요 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에 마을기업 회원 왜 회원 이냐구요 기업이면 사원 이라고 말 안해요 네 방금 이거 다 얘기했는데 항상 다 늑장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하기가 참 아 이거는 이름이 마을 기업이지 하나의 사업 이라고 사업 예 마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이라고요 그래서 마을 기업으로 그냥 지정을 해주는 거지 이게 뭐 진짜로 그 기업이 마을 기업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을 기업과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같이 보조금 지원 내용은 1차 년도 5천만원 2차 년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다음과 같이 에 심의 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어 중요한 건 또 보조금을 20% 이내로 에 지급을 내 가능하네요 이렇게 어 대표와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고 수익사업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이게 일자리 양 양산 하려고 내 양성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 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건 아니니까 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자리파라고 자리파 요런거 관련 내용이겠죠 음 이거 정산할 때 견적서 이런거 관련된 내용들 다 이렇게 주의해서 잘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잘 못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사업 나온게 지금 진행이 거의 대부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년도에 이게 조금 내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좀 더 좋겠죠 네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뭐 한 개 기관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섯 개 이상이고 열 개를 권장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기타 가타부타 좀 더 질문은 없죠 네 네 쓰잘데기 없는 질문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제 방송을 보지 마세요 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 할 거면 저는 좀 이제 여기 보면 저는 좀 이제가 아니라 네 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주의조치사항 위반사항 상당히 많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질문을 할 때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몰라서 질문하는 거면 괜찮은데 네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면 네 짜증이 납니다 네 마을기업에 대한 이제 유형이 있는데 신유형 마을기업 이라는게 있구요 신유형 마을기업 그 다음에 예비 마을기업 네 요런게 있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그리고 유통형 마을기업 요렇게 종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이런 마을기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고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좀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생각이 없어서 질문해서 죄송하네요 저는 몰라서 질문 드린 건데 네 생각이 없어서 질문한게 문제에요 네 생각을 하고 질문하세요 생각을 하고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다음과 같이 해당 연도 계약일부터 9월 말까지 실적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좀 꼼꼼하게 이렇게 밀착형으로 이렇게 사업 지원을 해 주는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좀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더 부과한다 그러면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별도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 기업하고도 비슷하고 또 뭐였죠 뭐 정보와 마을이나 뭐 그런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일반 소규모 사업자들이 혼자서 자생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저기에요 결국에는 세금을 투명하게 좀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탕을 좀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참고해서 여러가지 요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사업비도 작성하고 특근매식비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8,000원으로 먹을 수도 있네요 오 굉장히 좋은데요 음 현실적이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산 편성에 강사 강사도 이렇게 해서 강사비인데 강사비가 좀 짜 1시간에 뭐 8만원 뭐 이렇게 돼 있어 뭐 5만원 뭐 이렇게 보조자는 5만원 강사는 7만원 네 1시간인데 예 1시간에 1시간에 11만원 이렇게 짠 건 아닌가 음 많은 건가 보통 강의 한 2시간 정도씩 하시니까 네 그렇네요 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보고서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닥 크게 그냥 마을기업이 종류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요 3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유형 예비 유통형 마을기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수마을기업이랑 스타마을기업 그죠 네 그런거 아 시청자 4 됐습니다 네 그냥 네 그렇게 좀 어려워 어려워 한다기보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진짜 말도 안되는 그 말 말장난 같은 질문 이런거 하시면 네 짜증이 나요 짜증이 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력은 3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추구하는 이 마을급 형태라는건 자립형 마을기업이라는거 자립형 마을기업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지역성도 있지만 공공성까지도 갖춰야 된대요 이율배반적이죠 네 자립형 마을기업이라고 해놓고 또 공공사업에서 기부도 좀 하라고 네 참 네 설계를 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한 참 네 그런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립적으로 네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라구요 네 법인 회사 협동조합도 되구요 영농조합도 되는데 법인이어야 된다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포함이 되는 마을기업이 되어야 된다는거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거 지역 이 지역이라는 걸 좀 잘 확인해서 그룹화를 네 이렇게 모둠을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았고 5인 이상이라고 되는데 이게 10인 이상이 권장이라고 하니까 네 대략 네 웬만하면 좀 많은 기업들이 서로 같이 좀 하셔야 겠습니다 자 아 어떻게 오늘 내용 네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지없이 네 별로 뭐 한거 없는거 같은데 벌써 후딱 한시간이 갔어요 네 이 아침 일찍부터 한시간 동안 네 이 방송을 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이제 해야겠죠 네 네 코데라 tv bj 빅머니 네 오늘 방송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방송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봐요 네 바이바이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 바이바이 네 연합팬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이바이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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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